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대선은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당연히 후보자들의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공약을 내세울 시기거든요. 거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100%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종에 대한 어떤 부동산에 대한 대선에 대한 프리미엄도 분명히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데 우선 작년에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해외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국가 순위를 5일에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세를 올해 상반기 때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서 좋아질 거라고 판단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좀 좋아진 이유가 말씀드렸던 대선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유가 상승 그리고 유가 상승이 사우디 쪽에서의 사우디뿐만 아니라 중동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부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자리 잡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종에 대한 부분은 물론 올해 2, 3분기 때 다른 업종 대비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떤 반등 모멘텀을 찾을 만한 지금 현재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가 매수 관점에서는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관련 종목들 현재 섹터 흐름도 좀 살펴보면서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하신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뭐 좋죠. 현대건설도 2.01%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GS건설도 지금 3.11% 그리고 이 DL, ENCM 그 전에 대림세나 볼 수 있겠는데 0.71% 상승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이제 관심주가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어제 탄소에 대한 정책 그리고 이 사우디 쪽에서의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제 12% 넘게 급등했거든요. 하지만 급등했지만 이런 상승세로 오늘도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역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일반 건설사라고 하기에는 사업 분야가 굉장히 넓거든요. EPC 하면서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건설까지 다 두두두루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삼성 엔젠도 최근에 어떤 4대 자사의 산업에서 암모니아 비료처럼 어떤 건설과 좀 약간 동떨어진 그런 산업을 추가하면서 종합적인 어떤 건설업제보다는 EPC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기나 여러 가지 면에서의 다른 건설업 종목 대비에서는 좀 리스크를 벗겨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좀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오늘 관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만 2천 원, 지금 2만 7천 2백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3만 2천 원, 손재해가 2만 5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유가도 연일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간반 WTI 유가 보면 배럴당 72달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관련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KTV 투자증권 여의도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